아시아 최대 지식축제, 세계지식포럼이 오늘 개막합니다. 눈만 뜨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테크노빅뱅의 시대, 미래를 조명한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알아보겠습니다. 오태윤 기자, 어떤 연사들이 참여하나요? 제24회 세계지식포럼이 열리는 서울 장충아레나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은 테크노빅뱅을 주제로 열립니다. 지난해 챗GPT가 등장한 이후 생성형 AI를 비롯해서 양자컴퓨팅, 로보틱스 등 기술 개발을 두고 전 세계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데요. 이런 테크노빅뱅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예측해보는 게 올해의 주제입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만들고 디지털 시대를 연 스티브 워즈니악이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미래가 앞으로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3가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어보는 게 올해의 주제입니다. 이어서요. 챗GPT의 아버지 샘 울트먼이 기존 성취를 바탕으로 개발한 AI가 인류 지평을 어떻게 넓혀줄지 전합니다. 또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을 맞아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 아브이지트, 바네르지 미국 MIT 교수 등이 이야기하는 글로벌 경제,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이 이야기하는 지정학 세션도 눈여겨볼 주제입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 250여 명이 100여 개의 세션에 참여하는 이번 세계 지식 포럼은 사흘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 장충아레나에서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장충아레나에서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